방해 장치 쓰면 좋은데 방해 장치 쓰면 좋은데 왜 난 이걸 안 쓰고 있었을까 제가 노트인가요? 이 세계를 더 приблиlling 잔어 잘못된다 지옥에 갔다 왔다 에어로? 여기! Terror! 바로 여기! 곧 여기! 곧 여기! 곧 여기! 버린 거! 곧 여기! 리허설 일단 피하기는 피했는데 저게 위치가 발각되는군요, 그죠? 아, 짜증나네 일단 헤드샷 저걸로 메달 따면 되겠고 뭔가 더 큰 나이인 거든요 Please DON'T THINK THAT THAT WAS SOME SORT OF VICTORY OVER ME IT WASNT 내 녀석에게 상승할 수 famполож dual evangelии 너의 상태를 누른 신경은? 이 녀석은 당신이 더 나아질 수 없는 것 같지 않더라. 뭐? 내가! 정말?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. 당신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. 편리하네. 자